어디 고름만 하러 가네 요즘 먹고 가지? 가 갈게 가세요 얘가 작년에 왔던 거라는 거잖아요 뭐라지? 작년에 왔던 건지 새끼가 온 건지 여기 짐 무너진 거 살려서 온 거 아니에요 꼭 그 자리에다 지은 거지 근데 왜 올 때 빈스로 왔나? 롯드레 좀 하나 물고 오시기 지갑 별 수 있나? 어우 인물 난다 이게 사진빨 차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 전색 되더라구 알았다 강남 제비 물건 나갔네 새끼 한 마리 낳고서 자선보증이나 될란가 모르겠네 왔다 고마 찍어 고마 Hammop 유ικ